잠 세우지 않고 특히 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라고 하면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하시는 것 우리 건강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몸 자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시고요. 근육도 이완하고 림프절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목 주변에 림프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림프셈을 좀 자극을 시켜주게 되면 뇌 쪽으로 가는 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우리 머리가 활성화가 되면 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있는 근육 자체를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팔을 양팔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네. 벌려주시고 왼쪽으로 고개를 최대한 한번 돌려보실 겁니다. 돌려보시고 난 다음에. 저 늘 목이 뻐근하거든요. 네. 뻐근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 있죠. 돌리시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턱을 어깨 쪽에 닿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너무 힘드시면 최대 가셨다가 살짝 돌아오셔서 자기 스트레칭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가 다시 턱을 어깨에 닿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목 쪽에 있는 이 턱선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림프 자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쪽 림프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좀 시원한데요. 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발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왼손은 반대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꽈아주시는 겁니다. 비틀어주시면서 오른쪽 손을 이렇게 뻗으실 겁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돌려주실 겁니다. 비틀기. 더 힘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깨하고 팔 자체를 비틀어주시면서 또 허리까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깨 특히 이제 겨드랑이 밑쪽에 있는 림프 순환을 좀 자극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일어나세요. 시청자 분들 앉아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팔 이런 데가 좀 뻐근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면 약간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허리 사체를 살짝 틀어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땡기고 아픈데요. 네 맞습니다. 홍색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옆쪽에만 굳어 계시면 이쪽이 많이 아프실 수 있고 잘 안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같은 높이 평행 상태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스트레스는 자세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그것보다도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을 높여주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체온이 1도씩 높여지게 되면 면은 5% 이상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하체를 응용하시는 겁니다. 하체를 움직여주셔야지만 이게 체온 자체가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저거 한번 마주 봐주시고요. 저는 왼쪽 발을 내리니까 오른쪽 발, 앞발 앞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해가 쉽게? 앞발 디딘 옆에 있는 부분 자체를 쭉 뻗어주시고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무릎을 굽혀주시면서 내려가실 겁니다. 엉덩이가 사선 45도로 쭉 눌러주신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무릎이 달달 떨리시고 힘드시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대주세요. 펴진 다리에다가 무릎에다가 쫙 다려서 여기를 뒤쪽 다리를 쭉 펴줄 수 있게 됩니다. 허벅지 햄스트림 자체가 쭉 늘려주실 수 있게끔 살짝 눌러주시고요.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무릎에다가 무릎에다가 잡아주시고 늘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앞부터 이렇게 주세요. 여기 정강이 쭉 당기시죠? 네, 너무 당겨요. 이거는 뒤쪽 부분을 쭉 당겨서 근육을 이어가시고 하체에 순환자체를 높여주면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도 좀 아프고 제가 원래 허리 통증이 좀 있었어요. 일단 무릎 자체가 바깥 뒤에 앉는 자세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엉덩이가 뒤로 한참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부담하지 않으세요. 네, 뒤쪽으로 앉아주시면서 눌러주시고요. 땀나요? 제자리 들어오시고 반대쪽 이번에 오른쪽 왼쪽 발을 내주시고요. 지금 첫째는 발을 붙이시는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눌려주시고 뒤쪽으로 쭉 앉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다리가 쭉 늘어나실 수 있게끔 허벅지가 쭉 늘어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누르시고 앞에 발을 쭉 둘러주십시오. 뒤쪽에 있는 정와리 쪽에 근육 자체가 쭉 늘어나시는 느낌을 받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늘어나면서 당기고 약간 아파요. 시원하게도. 시원하게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걸 한 3회 정도 양쪽을 반대하면서 하시면서. 약간 땀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온을 좀 낮게 올리시게 되면 면역력이 확실히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즌으로 따라해보시면 좋겠고 하루에 매일 1분 정도에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